아 그거 들었어? 오늘 완전 유명한 셀럽이 온대. 뭐? 그 뭐, 들기만 해도 완판된다는 그 셀럽? 그래! 그 셀럽이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그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가 완판됐대. 어? 정말? 아 피곤하니까 빨리 찍자. 감시 감시. 잠깐! 찍자. 잠깐! 찍어! 찍어! 다 A컷이네. 언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대박. 언니, 완전 팬이에요. 저도 팬이에요. 언니, 언니. 이거 음료수라도 좀 드세요. 어, 미안. 내가 그거 들면 완판되거든. 와, 진짜 한가봐. 언니. 아니, 셀럽 언니야. 어, 사진 좀 볼까? 좀 보자. 어, 잠깐! 여기 거기잖아. 산투리니의 면. 우왕이에요. 너 이씨. 찍을게요. 찍을게요. 오늘! 오늘! 오케이 레디! 버릴 게 하나도 없데 얘. 언니 네, 언니. ㅋㅋㅋㅋ 콜라! 네, 언니.